이 표현 꼭 외우자. 전치사. 왜냐하면 나는 빗소리를 좋아하거든. 오늘 날씨 너무 좋다. 今天天氣真好 그러네. 하지만 나는 비올 때가 더 좋아. 是的.但是我更喜歡下雨的時候. 喂? 為什麼? 왜냐하면 나는 빗소리를 좋아하거든. 因為我喜歡下雨的聲音. 그럼 너 눈 좋아해? 那你喜歡雪嗎? 예전에는 좋아했어. 하지만 지금은 안 좋아해. 我以前很喜歡.但是現在不喜歡. 왜 지금 난 좋아해? 為什麼現在不喜歡? 비록 눈은 이쁘지만 눈이 오면 너무 추워. 雖然雪很漂亮.但是下雪會很冷. 雖然雪很漂亮.但是下雪會很冷. 那你喜歡温暖的天氣還是涼快的天氣? 那你喜歡溫暖的天氣還是涼快的天氣? 我更喜歡溫暖的天氣. 溫暖的天氣. 溫暖的天氣. 地下車역에서 회사까지 멀어? 地下車역에서 회사까지 멀어? 地下車역에서 회사까지 멀어? 家里公司多遠? 家里公司多遠? 地下車역에서 20分 정도 걸려. 地下車역에서 20分 정도 걸려. 지하철역까지는 가까워? 집에서 지하철역까지는 가까워? 집에서 지하철역까지는 가까워? 걸어서 5분 정도 걸려. 지하철역이 5분 정도 걸려. 매일 몇 시까지 이래? 매일 7시까지 이래? 퇴근하면 운동하러 가? 下班之後, 去运动 마? 운동하러 가거나, 집으로 가? 지금 더 가자. macbook 그다음에, 운동하러 가거나, 운동하러 가 convicted. 집으로 가는 раньше. 지루고 Zion